안녕하세요 비가 많이 옵니다. 여러분 저녁식사를 하셨으니깐 제가 가스레인지에 벌집 참깨차를 굽으려고 하니깐 가스레인지 불이 오지않아 전기후라펜에다가 이렇게 벌집 참깨차를 굽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드세요. 여러분 이렇게 파와 같이 이렇게 개떨어서 마늘, 마늘 소슴마늘입니다. 이게 바로 소슴마늘입니다. 마늘과 이렇게 팔을 갯들여서 먹으려고 벌집 참깨차를 이렇게 굽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옵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세요. 그리고 좋은방 되세요. 감사합니다.